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단단해! Episode 8. 고양이 madre RIA ребята Karen So 아 손님꺼에요? 손님꺼라고? 애네들이 복숭높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요? 그렇지? 아유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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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네들이 헬를링이 되어있으니까 가시를 넣어야지 아... 아... 가시를 넣어야지 가시를 넣어야지 아 가시를 넣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귀엽잖아 아니 뭐... 가져가 내가 못 만들겠어 나 갈 것 같은데 나 간다 간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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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라고 하니까 왔어 네... 어... 아... 아... 개취야 ㅋㅋ 개취 개취야 개취야 못봤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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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여기 봐라고 여기 뭐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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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인형같아. 엄마야 봐봐. 안녕. 내 자린데. 아빠. 내 자린데 얘가 앉았어. 엄마야 봐봐. 얘 앉았어 여기에. 봐봐. 내 자린데 뺏어갔어. 진짜 크다. 아빠. 어떡해 어떡해. 고양이랑. 고양이랑. 아빠.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? 아빠. 밀당한다 밀당해. 소금. 엄마. 고양이랑 기념사진 찍고 싶은데. 찍고 싶어? 아빠. 아빠 보고 찍어달라 해. 기념사진 같이 찍고 싶어. 자는데 지금 자는데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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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llege Look. 엄마. 김밥. 항상. 엄마. anybody. 춰 Amendment. 그냥. 네네를 맛있어. 파 crème. 조폭이 왔다! 조폭이 왔다! 조폭이 왔다! 조폭이 왔다! 포스가 또 올라간다! 안 올라가네? 안 올라가네? 조폭이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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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조폭이 왔다! 조폭이 왔다! 잠시만요 조폭이 왔다! 鍵인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이게 막 그렇지 오 얘가 갑자기 올라왔어 배탈 난데 배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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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인싸 됐어 너 배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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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se 배탈 다 왔어 손매 여긴 여기 위에 다 하나 애 줬어? 갑자기 future 어? 얘 왔어 얘 왔어 다 왔어? 어? 제모 안 왔다 제모가 열모는 안 왔다 아니 냄새 맡으면 올지도 모른데 우와 자본주의 너는 연아 지금이 자본주의구나 알았다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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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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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면 주지롱 왜? 저번에도 그랬지만 색깔이 너무 이뻐 진짜 매력적인 색깔이야 왜? 열모가 아니고? 열모도 열모 나름대로 그거 하지만 얘는 딱 진짜 이뻐 봐봐 나 색깔이 이 돋보기도 좀 먹자 돋보기 제가 많이 줬어 아 그래? 아 이런 술을 먹는 게 있구나 다 줬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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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애들이 막 부유긴다 여기 애들 주면 부유를 불러서 앉으라고 그러고 앉았냐고 물어보면 지가 대답을 하세요 앉았다고 물어보니 열모 이리와 열모야 열모 줄래? 니가 열모 줘 밑에서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열모 열모 두비야 먹을 거야? 아냐아냐 주세요 하지 말고 좀 내려주라 너무 높아 그렇지 그렇지 고양이는 너무 귀여운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도 서열이 있나보다 뭐 그렇게 따지면 얘가 서열이 제일 낮은 애인데 마지막이에요 알았어 야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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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아 야 얘는 일단 야 이리와 흐흡 그냥 야 좀 우린다 으흐 오 오 오 오 晚上 아 자 이렇게 높이 줘 네 그럼 지가 천천히 받아 먹지 이렇게 느낌 어때? 손이 차가워! 손이 차가워? 진짜 손이 차갑네? 물에서 넣는 거 제이기가 부드러워요. 차갑지 않아 진짜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